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으로 온 사방천지에 독국물을 뿜어대다가 며느리한테 팽당하는 그런 할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픈 우리 엄마 병원에 모셔가는데 돈 걱정도 모자라 나도 아프다 라는 시어머니 아파요? 그럼 얼른 귀신한테 연락해. 저승이나 가든가. 원제 친정엄마 아프다고 하는데 시모는 병원비 걱정을 합니다. 저희 시모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 하소연 좀 하려고 들어왔어요. 사지 육신 멀쩡한데 한평생 밖에서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안해본 저희 시모.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그 나이에 누구나 겪을 만한 그런 질환들 통증 하나 없이 너무나 쌩쌩하고 건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뭐 맨날 탱자탱자 해서 육체적인 피로가 없는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상처가 되든 말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입으로 독을 뿜어댔으니까 스트레스 쌓일 게 없잖아요. 어찌 보면 아프고 골골대는 게 더 이상한 거겠죠. 여하튼 이런 시모와 반면 저희 엄마는 젊은 시절 아빠랑 사별을 하고 당신 홀로 저희 남매들 키우느라 가진 고생을 다 해야 했고 그런 이유로 지금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딱히 뭔가 큰 지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람 자체가 엄청 쇄약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런 저희 엄마 평소에 늘 안쓰럽고 그래서 엄마가 몸이 좀 안 좋다 하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요. 지금이야 육아휴직 중이라 그때그때 바로 가지만 전에는 월차를 내서라도 여기 광역시에서 제일 좋은 병원 그런 큰 병원으로 모셔간 진료를 봤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엄마가 저랑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늘 주의를 주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큰 병이 올 수 있다 이렇게요. 정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쇄약해진 엄마를 보고 있으면 저도 항상 가슴이 찢기고 아프고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오직 하나 당신의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버텨왔으며 필사적으로 살았는지 그걸 저는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런데도 엄마는 이런 와중에도 자식들 걱정만 합니다. 아니 몸도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이 아이고 너도 애 키우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같이 와줘서 엄마가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항상 그래요. 돈을 20만원씩 제 손에 쥐어주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 엄마 많은 고생을 해왔던 만큼 지금 뭐 괜찮아요. 엄마 본인 노후 대책까지 싹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병원비 제 돈 하나도 안 나가고요. 그리고 엄마 생활도 전혀 걱정이 없거든요. 금전적인 거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려고 그만큼 필사적으로 돈을 모은 겁니다. 이렇듯 언제나 항상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고생한다며 돈 쥐어주는데 이게 너무 죄송해서 저 혼자 혼자 몰래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이 못난 딸림이 엄마 속만 썩이고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늘 당신과 병원에 동행을 하는 거 또 멀리 서는 동생들은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신 언니이자 누나인 저한테 고마워하고 돈도 많이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이런 저희 남매들의 우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내 새끼들이 제일이다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인생 헛살지 않았다고. 아빠한테 안 부끄럽다고. 그런데요. 이런 저희 상황 뻔히 다 알고 있는 시모가 아니 어쩜이래. 제가 엄마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걸 알 때마다 난리가 나요.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수시로 연락을 하거든요. 너 뭐하냐? 이렇게요. 그래서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정말 아주 잠깐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다가 바로 그래서 그 병원비 누가 냈냐. 이거를 한 번도 안 빼놓고 반드시 꼭 물어봐요. 그것도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게 말 빙빙 돌려가면서 그리고는 나도 어디 어디가 쑤시고 많이 아픈데 그 병원에서 골다공증 예방하는 주사를 맞았는데 어이구 그 되게 비싸더라. 너희 엄마도 돈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하고 또 요즘 따라 식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몸이 병에 있는 것 같다고 큰 병원에 가보고 싶대요. 진짜 매번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저한테 합니다. 물론 아픈 사람이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하지만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일단 저희 시모는요. 얼굴 때깔부터가 틀려요. 거기다 평소에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석 달에 한 번꼴로 근처 종합병원 다니면서 건강 체크를 하는데 아무 문제없고 오히려 나이에 비해 훨씬 건강하대요. 하도 징징거려가지고 제가 몇 번 따라갔거든요. 의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다리가 엄청 저린데 아이고 혈악순환이 안 된다.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여기에 그 뭐뭐 약이 좋다고 하더라. 어쩌고 저쩌고. 평소에 영양제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달라는 거죠. 아니 진짜로 아픈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징징될 거면 자기 아들한테 하든가 왜 맨날 나한테 이러는 거야. 게다가 평소에 좋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독만 뿌려대면서 이렇게 저한테 기대를 한다는 게 나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쌓여있던 거 제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저희 엄마는요. 제가 병원에 동행할 때마다 고맙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서 돈 20만 원씩 주세요. 근데 그거를 저희 생활비로 보태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죄송해서 마음 아파 미치겠는데 어머님은 맨날 왜 이러세요. 제발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이렇게 따졌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뭐가? 어? 아니 그거는 자식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야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 엄마는 가진 게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맞지. 이딴 소리 하길래 진짜 이 노친 애가 미쳤나 싶어가지고 아 예 그래요. 저도 저희 아들한테 도움 하나 안 되는 무능한 부모 안 되려면 하루빨리 복직이나 해야겠습니다. 이랬더니 자기 디스한다는 건 또 눈치를 깐 건지 막 뭐라뭐라 지랄하는 거 그냥 아 예예 아 예예 아 예예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그 이후로 걸려오는 전화는 아예 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 종일 기분 더러워요. 정말 너무 싫어요 저희 시모 이제 그냥 앞으로 안 볼 겁니다. 댓글 1번 잘 하셨고요. 앞으로 절대 참지 마세요. 아니 사돈이 아프다는데 아이고 너는 괜찮냐 어머니 괜찮으시냐 이렇게 걱정은 못해줄 망정 입으로 독을 뽑아대 저거 어른 아니에요. 2번 앞으로는 전화 받지도 마시고 혹시나 받더라도 이야기하지 마요. 친정암마 아파서 안 그래도 마음 안 좋은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게 뭔 꼬라지야. 아니 이렇게 못대쳐먹은 할머니가 다 있대요. 벌받겠다. 3번 참 신기해. 말을 저렇게 밉상으로 하는 것도 재주야 재주 진짜 독이다. 이러니 못된 시모를 둔 며느리들이 전부 다 속으로 어서 빨리 가라 저승 가라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버티겠냐고. 며느리 죄짓게 만들지 말고 그냥 말 좀 이쁘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한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가리로 죄를 짓는 걸까요? 이런 할머니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저런 못된 시모를 둔 며느리가 암 같은 못된 병 걸려가지고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가까이는 저희 사촌언니가 딱 이런 상황이에요. 시모가 며느리 잡아먹는 거죠. 4번 정말 신기해. 왜 저런 노망난 시모들은 어디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까? 특히 며느리 말이야. 뭐지? 귀신도 더러워서 상종을 안 하는 건가? 여하튼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전부 다 역겹다 정말. 왜 저러고 사는 거야? 5번 나 아는 언니의 시모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 언니 진짜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천벌받을 짓이라는 것도 알지만 이제야 이렇게 지옥 탈출하니까 그냥 계속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이상해요. 저런 못된 시모들은 왜 저렇게 사서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하는 건지 나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며느리 괴롭히면 재밌네? 6번 아니 돈 없는 게 자랑인가? 왜 이렇게 당당한가요? 물론 돈이 없는 게 죄는 아니지만 저렇게 염치 없는 건 죄 맞죠. 안 그래요? 7번 양가 부모 노후부터 저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군요. 최근 저희 엄마가 큰 수술을 받았는데 여기서 시모가 저한테 대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했던 말 그대로 써보면 어이구 그거 보험도 안 되는 거지 저번에 누가 그러던데 운 나쁘면 다 죽는 병이라고 그래도 운은 좋네 이렇게 빨리 발견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지금 이딴 게 격려고 응원이고 걱정이에요. 어머니 지금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랬더니 뭐? 나 지금 너희 엄마 걱정하는 건데 왜?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면서 아니 엄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끝까지 걱정한 거라며 아니 나는 말도 못하냐? 이렇게 되레 큰 소리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모도 엄청나게 겁먹었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장년부터 뭐 하지정맥이 어쩌고 백내장이 어쩌고 의사도 어머님 이건 수술할 정도가 아닌데요 이렇게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결국에 수술했어요. 거기다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마 내시경에 상안검 수술까지 전부 다 할 거라고 아니 하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중입니다. 나이 70도 훌쩍 넘은 할머니예요. 오죽했으면 시누이조차도 아니 엄마 혹시 뭐 남친 있어? 이런 소리를 다 할까? 아니 그 나이에 왜 자꾸 마취를 하려고 하는가 막말로 진짜 어디가 아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그래요. 없는 병을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전나리를 친다 이거죠. 특히 몇 달 전에는 우울증이 왔다 불면증이 왔다 아이고 뒤져야지 이러더니 정신과에 가서 뇌파 검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 코 드름드름끌골면서 잠만 잘 자고 왔답니다. 8번 어머나 우리 시모랑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기가 막혀서 댓글을 안 달 수가 없네. 단 하나 우리 시모는 그냥 흔한 노인성 질환이 있긴 해요. 근데 병원을 말이지 거짓말 조금 버텨면 화장실만큼 자주 가. 어디가 아파서 가는 건 기본이고 여기가 아프니까 저기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고 병원에서 통원하면 된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기어이 입원을 해야 된다며 입원도 밥 먹듯이 하는 위인이에요. 또 이 사람 이 할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 가고 또 짐 싸가지고 갖다 주고 특히 이 모든 것들 큰 아들 내외인 우리 부부 몫인데 이 할매는요 이거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이그 누구네 자식들은 병원비도 턱턱 내주고 한다던데 누구는 뭐냐 이러면서 돈 타령을 해요. 우리 엄마요 잠자는 시간 말고는 처음보다 돈 버는 시간을 썼고 그거 우리 갖다 주기 바쁜데 니네 엄마는 혼자 있으니까 생활비가 안 드니까 그런 거지 나는 근데 아픈 데도 많고 이런 시무 지금도 그래요. 생각만 하면 잔잔했던 내 마음이 거지같은 분노와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와 귀신은 뭐하고 있나 이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정말 신기하죠. 저렇게 억지로 엎드려 전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어른이 어른인 이유는 어른같은 행동을 하니까 어른인 건데 왜 저렇게 애새끼들처럼 구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못돼 참아간 거겠죠. 감사합니다.